보궐선거가 끝나면서 1년 남은 총선에 부쩍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민심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한 도내 각 당도 향후 선거 일정을 챙기고 당을 정비하는 데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공천제도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규획단은 음주운전과 성범죄자 등의 공천 배제 기준을 발표한 뒤 당내 경선 룰도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 차원의 총선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도내 일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공천과 관련된 시스템, 룰에 대한 원칙들을 정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공천 시스템 정비를 위한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가동에 맞추어 도내 지역구 정비부터 서두를 계획입니다. 후보를 차라리 안 내더라도 이런 좀 더 진정성에 가까운 미래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래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당인 평화당이 바른미래당과 정계 개편으로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내년 총선 대비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보다는 좀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뚫을 수 있는 그런 개인 어떤 그릇을 만드는 그런 데 좀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양당 정치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풍토만 마련된다면 거기에 우리 바른미래당 또는 민족병화당 또는 한국당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선거 제도 개혁을 고리로 내년 총선에서 이변을 기대하는 정의당까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도내 각 당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